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동영상은 언제 보여드리는게 좋을까요?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됐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다 쉬는 날이에요 계속 야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아침 6시에 일이 끝나는데 토요일,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가 식당 음식 장사를 해서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이제 제가 아침 6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은 한 잠든 시간 8시 정도 돼요 근데 남자친구가 일 도와주는 토요일에는 제가 또 1시에 일어나서 일을 도와주러 가서 항상 이제 잠이 좀 부족한 상태로 같이 가서 오픈 준비 어느 정도 도와주고 나서 제가 항상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잠깐 자요 네 그때 피곤해서 이제 원래 보조석에 누워서 좀 자려고 하다가 불편해서 이제 뒷좌석 옮겨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네 이제 시동을 켜는 상태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푹 잠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운전자석에서 남자가 자는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코로 숨 쉬는 그런 숨소리인데 차 아니라서 그냥 숨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잠이 푹 들어갖고 몰랐나 이제 얘도 피곤해서 잠깐 눈붙이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숨소리를 듣다가 이게 숨소리가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이러고 어? 뭐지? 내가 잘못 들었나? 했는데 갑자기 그때 딱 귀 옆에서 바로 야 남자가 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?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차 시동이 딱 꺼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 앞좌석에는 아무도 없고 이러고 이러고 이게 뭐지? 시동은 왜 또 갑자기 꺼지고 차가 차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시동이 다시 혼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올라가려고 이제 시동 끄고 가야 되니까 운전자석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그때 그때 이제 딱 동영상 보내드린 그게 그렇게 딱 차가 시동이 혼자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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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제가 끌려고 해도 안 꺼지고 한참 이게 시동이 너무 안 꺼져갖고 남자친구한테 그때 차가 이상해 이러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려고 찍어놨던 동영상이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내려왔는데 차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선 같이 올라갔어요 그냥 가게로 끝이에요 그게 동영상에 있는 거죠? 네 그 동영상 보내드린 거예요 어 저 잠깐만요 동영상 좀 같이 볼게요 아 그때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때 차가 뭐였습니까? 어 아반데 H 아 그치 형기차였지 아 잠시만요 오 뭐야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이거 배터리 없는 거 아닌데 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내려왔을 땐 차가 또 멀쩡해졌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공업사도 갔다 왔는데 공업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차이 아 요즘 이슈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? 네 이거요? 10월달요 이번 이번? 네네 10월달 두 달 전 어 아니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저희도 차가 혹시 고장나서 운전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공업사 가기 전에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네 이런 증상을 뭐 이제 뭐라고 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공업사를 갔는데 어 이거 한번 이제 점검 받아봐야겠다 해갖고 점검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있을 때만 딱 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 뒤로 차가 멀쩡했어요 계속 음 여태까지도 멀쩡히 타고 있어요 음 어 아 나 근데 이런 현상 처음 봐봐 나 배터리가 몇 번 나가봤는데 스읍 그 현상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그 차는 아직도 타고 있나요? 네 멀쩡해요 지금 어 조심하세요 아 남자친구 차에요 아 남자친구 차 네네네 가위 눌리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기분을 혹시 스읍 아 내가 진짜 가위 때문에 그런가?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겠어요?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동이 딱 한 번 그냥 꺼졌을 때는 아 뭐야 제가 차 시동을 너무 오래 켜놔서 그런가? 이렇게 에이 차 시동을 오래 켰다고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동이 또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라고 뭐야 이랬는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시동은 끄고 가야 되니까 앞좌석을 옮겨 탔는데 갑자기 얘가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자친구는 장사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찍어서 보냈더니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응 근데 남자친구가 내려왔을 때는 또 차가 멀쩡했어요 오 소름 돋는다 아니 안 무서워요? 이런 현상들을 겪고? 무서워져 그러니까 무서웠죠 아니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었나요?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아니 궁금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게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자꾸 나한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런 걸 막 찾아보고 이런 무서운 거 찾아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박혀있는 애라서 음 아 맞아요 저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도 나는 안 죽겠지라는 그런 안전불감증 네 어 근데 진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?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있는데 아 좋죠 바로 가시죠 아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? 제목 좀 바꿔야 돼서 어 예지몽이라고 해야 되나? 예지몽 예지몽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알려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중국에 일하러 가기 전에 공항에서 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 언니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공항 출국을 하기 전날 꿈을 꿨는데 무슨 까만색 뱀이 쑥 제 몸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어 이거 태몽 같은데? 이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공항에 출국하는데 엄마랑 언니랑 언니 친구랑 이제 저를 배웅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나 이런 꿈 꿨는데 혹시 언니 임신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아 무슨 소리야 뭐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 없어 이래가지고 그러고선 저는 그냥 출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엔가 이제 언니가 그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 갔는데 야 너 꿈 대박 언니 임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상견례 날짜 잡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먼저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고 언니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그 상견례를 하는 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언니가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어요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 다 치르고 언니랑 형부는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형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제가 꿈을 또 꿨어요 6월 달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다 이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갖고 너네 언니 애기 다음 달에 다시 내려간다고 하니까 미리 몸조심하고 관리 뭐 준비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꿈꾸고 일어나자마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아냐 지금 오빠랑 나랑 이번 연도는 좀 힘들 것 같아갖고 내년에 가질라고 계획주기라고 아닐 거라고 이러고 나서 7월 달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 내가 뭐 이상한 꿈 꿨나 보다 그냥 걔 꿈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언니가 8월 첫째 주에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꿈 대박 왜 이랬더니 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임신이 맞고 주수를 확인해 보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임신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정지해 주신 애기 오 이분은 거의 뭐 무당이네 언니가 그때 엄청 소름 끼쳐 했어요 이런 게 몇 번씩 있었어요 꿈이 잘 맞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또 저희 방송 시청해 주면서 또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들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